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말씀을 관찰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삽니다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경험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면 우리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적게 다가오면 우리도 적게 사랑하는 거죠 찬송과 90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영혼이 거듭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04장은 이런 찬양가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애를 쓰고 부담을 갖고 자책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아울러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물론 나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또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잖아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경험한 수치만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적용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셔버이 Stewart